5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루인도구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고루인도구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우리 딸들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하러.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무슨 제목이냐면 크게 한번 때려봅시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왜 이것을 정했냐면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계속 언론에서 아직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있는데 그런데 언론들도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언론들도 바꾸고 있는데 실상은 이것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바이든 당선 호소인 당선됐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자가 아니고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선거제는 또는 우리나라랑 틀려요. 그냥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 주에 선거인단의 숫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를 합쳐서 이제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화당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화당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선거인단 숫자를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270석이에요. 270석 지워주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70석을 넘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여기 이제 숫자를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각 주예요. 미국에는 51개의 주가 있는데 알래스카와 이제 하와이까지 합쳐서 51개의 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51개의 주가 인구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인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이 있고 하원의원이 있어요.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 그래서 이제 의원을 뽑는데 각 주별로 그냥 할당된 의원은 상원의원이에요. 하원의원은 각 주별로 인구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대표예요. 인구 비례대표 그래서 이 선거인데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인데 캘리포니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LA가 있어요. LA 여기는 이제 시애틀이 여기 있죠. 시애틀 여기가 캘리포니아주, 여기가 오레건주, 여기가 워싱턴주 이렇게 서부가 이제 있고요. 이쪽이 이제 뉴욕이에요. 여기야 뉴욕주 뉴욕주부터 이제 뉴욕주 안에 뉴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뉴욕시고 뉴욕주 안에 또 뉴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아는 게 여기 원래 13개의 주주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다 적지는 않고 큰 것만 썼어요.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고요. 플로리다. 그래서 이제 성강인단 숫자 이거 다 합쳐서 이제 전체 하는 거고 이제 양당 제도라고 하는데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의 한 표나 얻을 수 있을까 거의 정당 취급을 못 받고 있고 이 두 정당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하냐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들이에요. 세계주의자 그리고 이 공화당은 이제 리퍼블리컨이라고 하는데 그냥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자 세계주의자는 미국이 전 세계의 1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세계를 리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공화당은 지금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먼저 먼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세계에 나가서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지 자꾸 바깥에만 나가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에 바이든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에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4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다 유수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게 다 알려주고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또 모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끝났냐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한 3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정선거 또 이제 여러 가지 겹쳐서 했는데 딱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코로나.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다. 이런 게 아니라 희대 거짓말을 했잖아요. 희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 다 문 닫게 하고 희한해요. 그런데 교회만 문 닫게 하고 천주교랑 불교랑 다른 교단은 다 다른 종교는 다 돼. 그런데 누구만 안 돼? 교회만. 식당에서 부패에서 다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리고 어디에서만 걸려요? 교회당에서. 그런 어이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삐박했죠. 그런데 11월 4일 날 11월 4일 날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어요. 대부분 트럼프가 압승할 것이다. 힐러리랑 트럼프가 싸웠었는데 2016년에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어요. 힐러리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힐러리보다도 이 바이든은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났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이 4.15 부정선거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공권력으로 자꾸 감옥에 쳐넣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다 프리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중국이 개입해서 선거를 해킹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부재자 투표하니까 다 바뀌었다. 결과가 너네도 너네도 만만치 않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 모아놓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미국에서 벌어진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4.15 부정선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몇 가지 기법이 있었는데 이 투표기를 분류하는 기계가 임의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그 전에 미래한국당이었잖아요. 미래한국당이랑 또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은 미래한국당이고 이쪽이 더불어민주당이면 이것을 개수를 하는데 개수를 할 때 이 미래한국당에 있는 것을 이모의로 여기 하나씩 넣는 거야. 하나씩 개수할 때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이 미래한국당께 여기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숫자는 뭘로 세져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백장당 하나라고 하면 백장당 하나라고 하면 몇만 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보여줘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숫자가 워낙 크니까 백명당 하나만 해도 이게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옆에 앉아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백장 중에 딱 한 장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IBM에서 CPU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박사님이 밝혀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그걸 주장했는데 이 서버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버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든 서버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서버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서버를. 그리고 그 서버를 이전을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서 서버는요. 제가 컴퓨터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서버는 억대가 아니에요.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리에 서버를 해체하고 없애버렸어요. 증거를 다 인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아, 구구다. 그리고 코로나 이거 핑계대여서 다 그냥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민경우 의원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얘기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해서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6년 전에도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봐서 트럼프가 이혼을 세 번 하고 그리고 물란하잖아요. 그리고 돈 많고 그러니까 흥청망청하고 카지노도 운영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저도 매체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트럼프 이거 막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되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기도하는데 트럼프가 된다는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 내외분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이 펜실베이니아 여기가 펜실베이니아인데 아,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여기가 펜실베이니아예요. 뉴욕 근처거든요. 제가 여기 펜실베이니아 갔었어요. 갔는데 엄청 좋은 스키장이 있다고 했는데 못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펜실베이니아가 여기 이제 여기가 오데호예요. 오데호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 여기가 이제 미시건인데 그리고 여기가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뉴욕이죠. 뉴욕주 여기 요 오데호에 뭐가 발달되냐면 자동차 산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큰 배에다가 컨테이너에다 배를 타 자동차를 다 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철강 사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스틸벨트라고 해요. 스틸벨 수강기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서 여기 이 주들이 어떻게 되냐면 러스트벨트라고 해요. 러스트벨트 러스트는 뭐냐면 녹 쓸었다. 녹 쓸었다. 철강으로 부강해졌는데 이 녹을 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계화 때문에 이 중국의 공장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다 못 살게 되니까 트럼프가 직업을 찾아준다고 하니까 트럼프를 100% 거의 이 사람들이 다 밀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의 이 지지밭에서 여기 미시건 위시 아니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에서 표가 바뀐 거예요. 바이든이 당선이 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4년 동안 직업을 찾아줬는데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거꾸로 된 거야. 난리 난 거죠.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변호사가 몇 명이냐면 3천 명이에요. 3천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었는데 더 많은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급이 어떠냐 뉴욕주의 주지사 뉴욕시 시장이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 지금 자기가 나서서 선두에서 이제 돈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이 표를 버린 거 그리고 이 표에다가 워터 마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된 투표 용지에다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투표할 때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상원의 의원도 뽑고 하원의 의원도 뽑고 주지사도 뽑고 그걸 이렇게 막 다운밸럿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때 했을 때 이렇게 길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티별로 카운티가 우리 이제 이 군단이거든요. 카운티별로 사람 이름이 다 틀리니까 이 이제 바이든 표를 만들려고 하면 카운티마다 다 세밀하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만 정을 프린트하려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운밸럿이라고 하는 이 밑에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찍지 않고 누구만 찍었느냐 바이든만 찍은 표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랑 틀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가짜야 가짜야 그래서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데 이 바이든은 왜 우리가 바이든 안 되냐 그러면 바이든이 이제까지 바이든도 변호사예요. 인권 변호사야. 희한하죠. 대통령은 왜 다 인권 변호사 하면 될까요? 희한하죠? 이 바이든이 한 것이 뭐냐 인권 변호사인데 동성애법 만들고 낙태법 만들고 온갖 악법을 다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이 이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냐 소로스라고 하는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별명이 뭐냐 닥터 이불이에요. 닥터 이불 닥터 이불 이건 뭐냐면 악마라는 거야 악마 박사야 악마 박사 닥터 이불 그런데 이 소로스가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어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요? 아니요. 문재인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문재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김대중하고 관련돼 있어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면 제가 어렸을 때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첫 번째 문민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금융실명제였어요. 금융실명제 그래서 그전에는 통장을 마뭇캐나 썼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도장을 찍어야 통장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거를 실행을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왜 안 좋아해요? 탈세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금융 자기 통장이라는 게 딱 나오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 엄청 좋은 법을 이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금융실명제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랬어요? 금모호기 운동 했죠? 금모호기 운동 돌반지까지 막 다 나라에다 다 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김대중 김영삼 때 경제가 파탄나고 그때 회복시키는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IMF 라는 게 왔잖아요. 우리가 1997년에 IMF가 왔잖아요. 근데 IMF 때 어떤 일을 이 검은 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업 은행들의 60%를 주식을 가져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인들 손에 들어서 지금 다 놀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다 어디 갔냐? 다 조지 소로스랑 이런 투메기 사람들한테 유대계 거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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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지금 이것을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것을 빅 테크 빅 머니 빅 미디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계 자본 그리고 구글 아마존 트위터 삼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LG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뉴욕타임즈부터 제가 월스트리트 봤는데 월스트리트도 트럼프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왜? 증거가 하도 넘쳐나니까 우리나라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럴 수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낸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정 투표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다 알려주고 영적 지도자들이 부정선거 할 거를 미리 알고 있고 할렐루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고 24시간 할렐루야 그럼 우리나라는 왜 부정선거를 못 막았냐 우리나라에서는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을 그리고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씀만 전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미국은 이걸 막아내냐 예언자들이 미리 얘기를 하고 교회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신약시대에도 예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언은요 이 예언 한 예언자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실수를 용인해줘야 돼요. 저도 중2 때 은사를 받았지만 이거 맨 처음에 사용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목회에 오고 만나고 교류하고 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제가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세계의 운명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이 크기가 커져야만 큰 것을 예언할 때 더 정확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예언할 때랑 나라를 예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라의 기독교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지 못했나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나 보지. 생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사람이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고 미리 교회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문재인이 가짜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언만 하면 다 찍어버리고 다 이단이라고 하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막상 필요한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오중지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신약시대에 분명히 나오는데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선지자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선지자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왜요? 안 키우니까 교회가 사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짜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도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완전하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 오중지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미국은 왜 이 덫에 넘어지지 않았느냐 이 오중 죽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이요 30대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30대부터 막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나라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대통령 안 됩니다. 나는 돈을 잘 벌고 내 재능이 있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어. 우리는 트럼프보다도 더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트럼프가 이것에 이기고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박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그것을 알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외칠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미국의 수많은 선지자 사도 그리고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려고 했느냐.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생활도 정말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제가요. 맨 처음에는 헐리우드 영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줄 알았어요. 미국 가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순박해요. 정말 순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자 사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특별히 헐리우드에서 보는 거는 LA나 시애틀이나 이런 대도시 뉴욕 이런 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일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순박해요. 그리고 양심이 얼마나 청결한지 몰라요. 여기서 24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마다 24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24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24시간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죄는 24시간 지어지는데 24시간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미국에서 보금에 빛이 확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보금에 빛이 확 들어오는 것이고 중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정선거 누가 개입했냐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국가인데 그 서버를 누가 만들었냐 중국 중국이 그 서버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IT 기업이 얼마나 세계에서 수준이 높은지 아세요? 인터넷 주소 IP 주소 4개에서 6개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종희 회장이라고 저도 직접 만났어요. 왜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대한민국을 붙잡고 북한을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동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거가 터지면 밑에꺼는 그냥 다다다다다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미너로 할렐루야 미국의 부정선거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왜 안 일어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준 거야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겠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카페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다 올려놨어요.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희한한 건 글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들어와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카페 순위가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한 명도 안 보는데도 왔고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우리가 보금전 해야 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크게 한 번 대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정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정치는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치는 다스릴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한 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 28절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복하지 아니하면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교육을 다스리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디어를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정을 정복해야 돼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 하고 투표하라고 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서명하라고 하고 서명에 맞아 별로 효과도 없어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정치인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기독교 입헌군주국을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지금 만큼 많았어요. 1200만 명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를 선포할 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다고요. 몇 퍼센트 된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1, 2% 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 25% 20%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아멘 의가 뭐예요? 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2장 16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일을 알고 한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딱 만나는데 어? 이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만난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함께 대화도 하고 그래서 먹지 않아도 알고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책을 보지 않아도 그 책의 내용을 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먹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뭘로? 영으로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으로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촉각 그런데 이 모든 감각은 다 어디 있어요? 얼굴에 있습니다. 얼굴에 촉각도 있고 촉각은 온몸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감각은 주님의 감각이다.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귀를 가져야 된다. 주님의 입술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코를 가져야 된다. 주님의 이 촉각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으로 맞았잖아요. 못으로 찔렸잖아요. 할렐루야 창으로 찔렸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촉각이잖아요. 머리에 가시멸류가 쓰셨잖아요. 다 촉각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야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미디어들이 막 보이는 대로 가면 지옥으로 쓸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진짜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랑 상관없다면 하등히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 CNN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부터 대통령직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관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경거망동 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런데 한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축하한다. 같이 갑시다. 라고 했어요. 당선인이 아니고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에요. 당선인의 자격도 없어요. 미국에 거기에 당선이 되면 정권 인수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정권 인수위에서 이거 달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 당신에게 그거 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하겠다 그랬더니 당신은 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개표가 다 완료될 때까지 당신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당신에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딱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고통을 안 당했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고통이 적고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고통이 심한 거예요. 미국 봐요. 트럼프가 돈을 다 갚았어요. 오바마 때 빚잔치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빚잔치 하고 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오바마랑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도 마찬가지 허수아비예요. 뒷돈 되는 거예요. 누가 빅머니 미국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뭘로 만들기 원하냐. 개 돼지로 만들기 원해요. 개와 돼지에 의롭게 사는 거 원해요? 개가? 개는 똥개가 있잖아요. 똥개 지가 싼 똥 먹는 거예요. 돼지가 집 치우는 거 봤어요? 도덕관념이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살든 여자와 여자가 살든 돈을 횡령하든 부정 부패를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은 빛과 어둠의 영적증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제가 언제 읽었냐 고등학교도 읽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증 미국은 이 사태를 언제부터 보고 있었냐 20년 전부터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검은 독소리를 쏘아서 죽여버려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이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가 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붙잡아서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다 주님이 사면하시고 쓰시는구나.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도 많고 허문도 있는데 주님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혼 사랑하고 생명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붕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가면 거대한 대추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 파도에 타야 돼요. 할렐루야 파도가 오고 있는데 파도 오는 것을 타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르시리라 죄에 대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로움을 얻어요. 심판 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이르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의를 잃어버려요. 심판 때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심을 지키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식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